안녕하세요. 성요한입니다. 오늘은 연새우유, 우유 생크림, 쿠키 생크림 먹어볼게요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먼저 쿠키부터 쿠키 생크림 쿠키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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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계란 여기서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소한 고소한 고춧가루 음 너무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진짜 미쳤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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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도 올려서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. 맛있게 잘 먹습니다. 진짜 미쳤다. 진짜 미쳤다. 진짜 미쳤다. 진짜 미쳤다.